광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들끼리 힘을 모으는 에너지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를 찾아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은 마을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알맞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자립 모델을 찾지 못해 재정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지붕이 234kW의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마을 84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발전소가 지어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첨단에너지전원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 만든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라는 겁니다. 270여 분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 2억 2천 정도의 출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원마을은 광주의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마을 특성에 맞게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개구에 15개 마을이 들어섰고, 이 중 3개 마을이 발전소 11기를 완성했습니다. 한 마을당 시 예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성과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주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자급자족의 수익 모델을 세워야 하는데, 분리수거나 재활용 등 단순 캠페인성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생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으로 발전되기까지, 아직 주민참여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재정지원의 주체인 광주시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한인 5년째 되는 해에는 마을이 알아서 자립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을이 낸 성과를 평가해 재정지원을 이어나갈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